다음 주에 뵙겠습니다! 안녕! 자 여러분, 저희의 마지막 곡이고요. 발매가 된 지 이제 한 달이 막지 않은 파트 파트의 싱북입니다. 여러분께서 재밌게 저 들으셨는데 부탁드려면 괜찮을까요? 오케이! 저희 곡 피부드는 소련이라는 제목의 노래이고요. 지금부터 저를 보시고 잘 따라해보시면서 고려하게 우리가 원하는 꿈에 따라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효과를 잊어주시고 우리 두 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? 하나 둘 셋 Let's dance! 아, 좋아요! 자, 마지막 다시 갑니다 원, 둘, 셋! 잊지 말고 즐거운 전 기억해 오는 소리 질러! 원하는 어떤 쪽은 한 잔에 빠진 아름다운 선을 위해 날 구불되어 있어 난 이미 캐리점에 고통을 봐야 해 그녀의 흐릿속이 보일으켜 천천히 내게 넘어요 천천히 너를 닮아서 한다면 어떡해? Let's dance! 장롬도 닮아서 한 잔에 빠진 참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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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